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조기축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조기축구는 아침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게 면세점 영업시간, 면세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직도 연장이 안 됐죠. 안 됐어요? 보통 몇시더라? 6시 반? 6시 반. 보통 한 8시까지 해야 되는데 되게 일찍 닫고요. 아직도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중국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특집 이후에 중국과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반간첩법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관련법 보고 중국 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까요? 그래서 여행주들 더 많이 빠졌고 카지노 관련주들 더 많이 빠지고 막. 왜 많이 빠졌냐면 그러면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입김이 되게 큰데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건 뭐냐면 황금노선 중에서 중국 간 황금노선 중에서 제일 황금노선 2개를 꼽으라고 하면 김포 상하이노선하고 인천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김포에서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주로 그쪽으로 다니는데 또는 김포 베이징 노선이 있어요. 북경 가는 게. 그런데 김포 베이징 노선이 폐지가 됐어요. 이게 중국에 있는 소형 도시거나 그런데도 아니고 중국의 수도를 가는 비행기가 김포에서 가는 제일 편한 게 폐지가 됐다면 얼마나 사람이 안 가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저도 지난번에 상하이 갈 때 진짜 한 세 줄에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누워서 갈 정도로. 왜 비즈니스 끊어 할 정도로 막 여기 갖다 누워서 저기 갖다 누워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없었었거든요. 김포에서 베이징 가는 건 사람이 없다. 이거는 경제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중국에 가기 위해서 너무 불편한.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비자를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비자는 그냥 돈만 주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무로에 가면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충무로에 가면 옛날에 웅진 빌딩 극동 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문 날인을 다 해야 돼요. 재벌이든 누구든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걸 하지 싶을 정도로. 그 건방 같다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 입국할 때도 되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옛날에 안 물어봤거든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사진 한 번 잘못 찍히면 찍으면 반간접법 되겠는데 누가 찍겠어요 그렇죠?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게 반일 텐데 사진 찍지 말라면 그냥 이런 거죠. 굳이 뭐 내가 그렇게 불편한 데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여행이라는 건 가서 즐거워 야 되고 갈 때도 즐겁고 가서도 즐거워야 되고 진짜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 어떤 사건만 아니라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불편하다라면 쉽게 늘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하나의 시그널 중의 하나는 어쨌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단체 여행 계획들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야 많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인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어서 실제 면세점에 이런 관련해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게 위안이었으면 이었는데 너무 막 중국만 기다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이지를 안 듣고 제가 자주 가보는데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또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 그때는 알려주세요. 제가 아마 먼저 요청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월간이선 여부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월간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화장품 oem. 네. 특히 중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화장품 oem을 준다. 네.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관련 기업들 주가 지금도 괜찮아요. 좋죠. 네. 오늘까지도 주가가 오늘은 잠깐 삐끗하긴 했는데 최근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네. 야금야금. 그런데 이렇게 뭐 막 확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건 조금 필요가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중국의 소비지표 붙지 마다 또 이러면. 왜냐하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실업률이 높은 게 화장품을 제일 많이 바르는 세대죠.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 21%나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내가 직장이 없는데 밖에도 안 나가면 화장품을 찍어 바르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실업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어쨌든 중국인들도 자기네 제품을 쓰더라도 그 OEM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기업들이 다행스럽게 최근에 또 미국에도 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파구도는 있는 것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대표적인 게 FNF였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전보다는 덜하잖아요.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신저가 가다가 7월 19일에 8% 거기서 더 폭락을 해버렸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 경기 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FNF가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의 턱걸이를 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더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 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계층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분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나마도 뭔가 리오프닝 이후에 저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전체적으로 반 보안법이라든가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굳이 중국을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만들기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저런 어떤 그 영향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요? 확인하고 하셔도 충분해요.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나요? 워낙 많이 빠지니까 사실 첫날 확인하고 뭐 따라간다고 해서 뭐 탈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조금 늦더라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소비라는 거는 눈으로 확인이 나중에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저도 또 이제 거의 매달 갈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몰래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쇼핑몰이나 유통점은 사진 찍었다고 잡아가지는 않겠죠. 어디 뭐 철조망이나 자연이나 공항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만 찍는 게 저는 공항도 찍거든요. 공항도 뭐 소비 관련된 이런 쪽만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저 이선협 이사님 잡혀 가면 안 되는데. 네. 저 구하러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분 왜 이번 달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중국이 구금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은 좀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농담이라도. 농담이라도 그냥. 바이오 관련 주들이 한창 계속 밀렸어요. 네. 특히 뭐 신약 개발한 회사들은 그중에서 더 안 좋았었고 특히 어떤 엣지를 최근에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은 후두둑 밀렸었고. 그러다 약간의 뭐 반등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또 원체의 바이오는 기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혹시 이쪽은 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우선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를 잘 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원체 기업마다 또 다르죠. 너무 달라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이 기업들이 되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신약 개발한다라고 했던 기업들 중에서 사실 말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를 냈던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을 유혹을 했다가 실제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1차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겪다 보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기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신양을 개발하기가 역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싸다 비싸다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역량이 있고 충분히 가능히 써 있어라는 정도의 어떤 조금 큰 어떤 획을 기울 만한 정도의 신약 개발 정도는 나와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약 개발이라 하면 FDA 승인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고의 우리나라가 바로 승인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 후보 물질을 후보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 흔히 얘기하는 상위 몇 개 기업들한테 라이센스를 파는 그렇죠? 이 판권을 파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신뢰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 신뢰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한국이 잘하는 분야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도 하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아마 의대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일 선호하는 그 과 중에 하나가 피부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과 잘하죠. 그래서 뭐 그 관련 기업들이 나쁘지 않았었을 거고 그 관련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 그렇죠? 뷰티에스 기업 쪽. 뷰티에스 기업 쪽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의외로 계량신약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기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정도는 제가 볼 때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업들 일반 제약회사들 중에서 순수 제약회사들은 제가 볼 때 저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편리하시면 싼 거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뭔가 내가 신약 개발하고 있고 이거는 곧 대단한 일을 벌일 거애라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신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먼저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저 역시도 너무 많이 당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의도에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장님 언제 비행기 탄다더라 언제 뭔가 나온다더라 저는 나온 거를 학회에 언제 간다. 언제 간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관련 기업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신뢰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이거를 바라보는 그 제약 신약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정말 진짜 해 줄 테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1대1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제가. 대신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정도로 좋으면 저는 글로벌에서 메이저 제약사들이 분명히 입지를 할 거다. 그게 상식이고 그렇다면 믿어줘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만 얘기를 하고 좋다 좋다 얘기하는 거를 저는 고지우드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실력도 있을 거고 다 알겠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관련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야구에 대한 후보 물질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기업에 대해서 먼저 신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제약 쪽이 아닌가 뭔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제가 원래 굉장히 긍정적 인데 제약업종에 대해서만은 유일하게는 의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력의 문제는 결국 결과물을 가져와서. 너무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기업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여러 관련 비파마 기업들이 한국의 후보 물질이 너무 좋으니 나도 한 번 한다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들리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기업들이 얘기하는 걸 고지곳 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참 태조이방원 중에서 원전 쪽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원전 쪽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탈원전에 탈탈원전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산업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신규 원전까지도 검토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증시에서는 좀 어떻게 사실 그 원전은 좀 더 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처음에 원전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정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라면 현재 있는 전력설비로 그 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는요. 전기를 진짜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잡아먹냐면 chet gpt라는 걸로 chet gpt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 번 물어보실 때마다 이 물 한 병이 없어져요. 그런 정도로 부어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할 때마다 컴퓨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열을 식히는데 이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정도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원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어느 순간에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전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커질 때 그 대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 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창시자 최근에 보셨나요 어디에 투자했는데 원자력에 투자했어요. 보셨나요 그 smr 같은 소형원전 소형원전에 투자를 했고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 상장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며칠 전에 됐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ai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smr에 투자했다라 공식 기사화가 있으니까 제 얘기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샘 알트만이 원자력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네. ai 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ai 를 하기 위해서는 저 많은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고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안 중의 하나를 원자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다 보니 제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께서도 마음의 문은 닫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지도 말고 저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언젠지 보고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먼저 서둘러 들어가실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고로 투자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그쪽은 이제 보면서 뭔가 그 고민이 본격화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전기가 많이 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 동안에 전기차는 차는 전기를 안 썼던 애들이잖아요. 안 썼던 애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전기를 썼었을 때 이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대안으로 뜨겠죠. 그렇죠.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 거고 다만 최소한의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미리 공부해도. 저 친구가 원전을 공부했을 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금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 좀 너무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 그러면 미리미리 씨앗을 뿌려 놓는 거잖아요. 뿌려 놓고 좋은 건 뭐냐 하면 아주 싸게 사요. 그래서 아주 싸게 사다 보니까 실패해도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잊혀져 있을 때. 잊혀져 있을 때. 사실 신기하게 원전 관련된 것도 좀 그쪽 관련주에 그래도 좀 호재성 기사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왕왕 나오는데 별로 반영은 더 안 되고. 조그만 정책성 기사 가지고 저는 이제 반응을 안 하고요. 그래도 뭔가 이 산업으로 움직일 만한 큰 원동력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태동을 했었을 때 저는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조금 대준다고 해서 어디에 조금 한다고 해서 저는 투자하는 건 단길성인 거지. 단길성하고.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제가도 뭐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사업을 처음 얘기할 때는 기교리 한 번만 봐주시면 꼭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한 번만 조금 봐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막상 이게 들어왔었을 때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만약에 막상 시작되면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큰 그림은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투자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성 재료로 가는 건 주가도 이제 단기에 그칠 수 있고 저도 그건 투자하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그래서 큰 사이클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보 매매거든요. 저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저도 차단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하죠. 이한인이. 혹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안 사면 또 올라요.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을음이 너무 빠르고 누군가는 먼저 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 손도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차단하고 제가 앞서 봤을 때는 큰 그림 그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결코 나중에 뒤에 끝나고 보면 수익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조 유방원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부터 송배전에서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그랬던 게 저였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해줘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또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시장을 보면서 정말 시장이 빨라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00을 쭉 짚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경기침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신기술 정말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는 이야기부터 미국 쪽 수출비 중 기업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조선과 방산의 빅사이클 또 바이오 어떤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는 포인트 또 원전까지도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월간 이산협이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 경기지표를 보실 때는 지표를 보시는 것보다 그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신 분들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창드래곤 형.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한 분 얘기만 좀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롬 파울 의장이라든가 또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 얘기를 기본적으로 듣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7월 19일자 기준으로 자넷 옐런 자무장관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식고 있어요. 천천히. 그런데 그게 해고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짜리는 사람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1.6개 일자리가 있거든요. 이 1.6개 일자리를 1.5개 또는 1.4개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해고는 안 다니지만 임금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갈 데가 많으면 저기서 오라 그래. 나 임금 더 주지 않으면 여기 안 있을 거야 할 수 있지만 1.5개 이하로 내리면 내가 여기밖에 못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달라는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서 물가가 재발할 거냐 안 할까의 가장 큰 핵심은 임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다. 그리고 이 임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준이 가이드를 줬어요. 숫자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고용지표 보실 때 비누 뽑은 고용지표 보실 때 다 중요한데 실업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전달 기준으로 전달 기준으로 0.29 0.3까지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 3.5입니다. 그래서 비누 뽑은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3.5% 나왔습니다. 또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0.3% 정도 나왔습니다 하면 사실상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나왔던 건 0.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 있죠. 약간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더 진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런 걸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더 산업과 기업에 더 집중을 해도 되는. 그렇죠. 그러면 흔히 얘기는 연준의 긴축이 끝나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투자분들께서 우리 그래도 정광호 대표님께서 너무 잘 해 주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저기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표 가지고 경제학자 마다 해석을 달리하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딱 정해 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보는 기준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달 기준으로 0.3% 이내 그걸 11호 곱해보면 3.5니까 연율 기준 3.5% 이내로 들어오면 그 밑으로 들어오면 금리를 안 올린다고 보셔도 되고요. 긴축이 끝나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명쾌합니다. 월간 2선협 8월에는 날짜 어떻게죠 캘린더. 네.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까먹어 가지고 오늘도 뒤에 또 스케줄 있으시니까 올라가셔야겠다. 월간 2선협 7월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